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일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고등학교 2학년 처음에 독일어를 접하면서 독일어가 이런 거구나 난이도로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그렇지만 내년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중압감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선생님이 어떠한 조언을 드리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여름대 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츠칠 발음하고 같은 거지만 여기도 또 어미 변화가 중요한데 독일은 도이처 포스트 하면 제가 벌써 성이 여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디포스트 그러면 독일 우체국입니다. 도이처에서 저기는 발음이 대우가 아니라 도이. 애가 울면 오이를 줘야 돼요. 호박 주지 말고. 그래서 도이치, 독일의 우체국이라는 뜻이 하면 저렇게 오이 발음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쉽죠. 로이매가 되는 거야. 같은 애가 울면 오이 준다라는 오이 발음 로이매. 라움. 공간의 복수고요. 그 다음에 바오안은 우리들이 농부. 농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N변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저게 만약에 문법 문제로 가면 제가 내가 저 농부를 사랑할 때도 이 신립에 된 바오안 해서 이런 것들이 문법의 한 29, 30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하면 우리들의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무시움, 박물관 그 다음에 패밀리에 우리가 가족 단수를 씁니다. 여기서는 이 발음하고 같을 수 있는 건 얘 아주 좀 쉬웠어요. 드라이 됐고요. 그 다음 거 밑줄 칠 나마로 강세 위치입니다. 강세가 앞이냐 뒤냐 중간이냐 맨 뒤냐 이런 건데 보시면 Was macht Peter? Peter 직업이 뭐냐는 뜻이에요. Peter 뭐하냐는 뜻도 되지만 Peter 직업 뭐야? Er is noch student인데 재미있는 게 noch이야. 쟤 졸업도 못했어. 이런 의미가 돼.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인겨. Student. 이거를 영어 발음대로 student가 아니라 앞에 st, sp 발음은 무조건 슈프, 슈트 발음인 거야. 이거 발음 잘 돼. 스튜가 아니라 스튜덴트 강세 뒤에 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이렇게 발음을 독일 스탈로 했지 스페레션 그러면 독일 사람도 못 알아 듣는다는 거야. 스튜덴트에서 강세 어디에 오는 거죠? 독일에는 거의 다 발음이 앞에 온단 말이에요. 강세가. 다툼 날짜. 다스, 디 아베이, 일, 작업. 그 다음에 디아 레거, 선생님. 그 다음에 디아파트 같은 경우도 출발인데 전철, 분리전철 같은 것도 강세 앞에 있지 않아요. 정답은 5번인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친해지면 조금 고달픈 게 발음이 엄청 길어요. 프로그라미어러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라미어러. 프로그라미어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은 더 그래요. 프로그라미어러 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답은 이제 나왔죠. 5번, 샘프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아, 강세는 기본적으로 앞에 온다. 그래서 강세가 다른 것들은 외래어 같은 데 많이 온단 말이야. 프로그램, 우니버시테이드, 도서관, 뮤직. 강세가 뒤에 옵니다.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사과, 압플, 해, 저네. 그 다음에 룸, 바지, 디호즈 이렇게 나왔어요. 다 합쳐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하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글자씩. 다스하우스 복수도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다스하우스 이번 수능 시험에 복수 나왔잖아요. 햄트가 햄덴이었나 좌우지가. 하우스호이서. 그 다음에 가스트, 게스트. 저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우게 눈인데 눈들 하면 아우겐. 다스아우게요. 그 다음에 문트는 좀 어려워요. 입은 입드라면은 좀 킨트가 킨더처럼 변하듯이 문더 이렇게 씁니다.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사프트는 세프트 이렇게 하는데 주스 되겠습니다. 문트는 입이고 자 결국은 답이 하우스 나왔고요. 4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베로 들어갈 말. 이건 수능 시험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만들죠. 어휘를 더 넓혀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저 죄송하지만요. 가니시아인의 파그에 제가 질문 안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하다예요. 마치 수고와 비슷한 그래서 아인의 파그에 슈텔렌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해보세요. 이 쑥다스 슈타트아터 시립 그 극장을 찾는 거예요. 자 위슨지 워에스 이 시립 극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건물은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다라면서 여러분도 아플 때 있죠? 그럴 때도 난 누워있다며 이힐리게 쓰듯이 리겐 동사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타동사는 슈텔렌을 쓴다. 왜 타동사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목조가 있잖아. 질문을 세워두다. 그러니까 얘는 슈테인 동사가 안 돼요. 슈테인은 서있다라는 자동사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 시립 극장이 어디에 놓여있다라는 어떤 자동사격을 써야지 레겐은 무엇을 어디다 놓다라고 하는 타동사 결국 이런 것들은 정답이 지금 리겐이 나오거든요. 리트 슈텔렌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그랬더니 에스스 클라이슘데 에케 하면은 저기에 모퉁이만 돌면 있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죄송한데 질문 하나 할게요. 해보세요. 저 그 시립 극장 찾는데 아세요? 그 시립 극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즉 여러분들이 보호를 쓰면 어? 보호렌지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어디 사세요? 근데 여기 왜 동사 뒤로 가요? 저런 거를 의문사가 들어왔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다 해서 저런 것들 다 부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문장은 기본적으로 독해 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부문장을 만드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 다 쓰다 뭐 뭐 하는 거 뭐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문장은 시험에 독해 때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는 못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동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런 것들은 알아둬야 돼요. 아 부문장은 간접 의문은 부문장에 속한다. wo es lieg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liegen입니다. 결국 liegen은 누워있다는 자동사 무엇을 놓다는 legen stellen은 세워두다 서있다는 stein 앉아있다는 sitzen 앉히다는 setzen 이렇게 자타 동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되게 삼사격 집에 전치사를 묻는 거의 이제 아주 수능시험의 단골이잖아요. 이때는 이 동사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